멋지고 주문하신 분입니다. 우리 캐슐의 남자 가수가 참 아주 귀한데요. 이번에 나올 수 있는 남자 가수입니다. 여러분들한테 대동강 편지 불러드리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립니다. 정영가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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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낯설 나 은혜여 집에 이 고양이를 찾아왔다고 못본지 마련 못본지 마련 반겨 아같이 남은 말 아 잘한다 감사합니다 이 동강은 내가 왔다 구명리야 내가 왔다 주성들 너의 얼굴 우연히 받았다 눈보라 시던 밤 알도 없던 걸 울면서 떠난 길이 찾아왔다 멈추니 멈추니 반겨 주여 두 분 반겨 주여 네 감사합니다 또 지민